소스장 영단이 할 수 있어요? 저희도 오기 전에 소스장 영단이 할 수 있어요 그대 보예에 따른 거 좀 상황이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이런 날도 잘할 수 있고 신경하지 마시고요 다음 뒤에 또 5분 정도 들을 너무 서우지 마시고요 대신과 맡겨놓은 음식 찾은 일에도 맛있게 드시고 오늘 하루 즐겁게 드시고 맛있게 드시고요 여러분들 건강과 그리고 무적인 대학회의 발전을 네! 네! 감사합니다!